목탁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성도 잔탄 화음경에 담겨있는 수많은 부처님 성도 잔탄 중에 보현보사르 성도 잔탄으로 예경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장엄하신 수 없는 불국정토에 맑은 빛 한량 없고 그 공덕은 매우 깊습니다 청정한 불자들이 가득하여 부처님의 사자자를 우러러 언제나 오묘한 법문을 듣습니다 부처님은 사자자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언제 어디에나 계시며 한없는 방편으로 보사랭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법성 헌로는 세간을 비추고 화신불로 널리 드러나시어 시방의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보호하시고 일체의 번뇌를 깨끗이 씻어내 주십니다 자유자재로 모습을 나타내시고 청정한 목소리로 당신은 보사랭을 설하시며 한없는 연거부 시간을 한순간에 지금으로 뒤돌려 무상한 세간의 모습에 자함다운 법성을 밝히시옵니다 부처님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청정하고 집착이 없사오며 이 세상에 태어나 불의 수 아래에서 돌을 이루셨사옵니다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설하시고 하나하나의 가르침 속에서 가하까지 모든 법을 남김없이 다 설하여 주셨사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성도를 공경한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상월결사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성도를 찬탄드립니다